지난주 프로야구에서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SSG의 최정 선수가 KBO 리그 최다 홈런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통산 486호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엽 두산 감독의 기존 기록을 깨면서 정말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선수가 됐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이 홈런 볼에 행운의 주인공 내가 가져야지 하는 관중들도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그랬더니 그 영상 유튜브 다시 보기에 실제 주인공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댓글이 본인이면 좀 무한한데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도 정말 이분의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성구 선생님이 저희가 연결해봤습니다. 무려 1,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이야기도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선생님 나가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부럽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주변에서 많이 연락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20년 만에 연락주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 만나는 분들은 손 한 번씩 잡아달라고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로또 번호 불러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분은 안 계셨는데 아, 그런 건 없었어요? 저도 혹시 해서 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홈런볼은 잡았지만 로또는 안 됐다. 아우, 재미있네요. 네. 광주 기아펜으로 알려졌는데 기아펜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SSG 선수의 홈런볼을 잡았습니다. 어, 기분이 어땠어요? 딱 나쪽으로 이렇게 올 때 잡겠다 싶으셨습니까? 어, 딱 공이 올 때는 사실 제 앞에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 네. 공이 좀 뻗어서 저에게까지 쭉쭉쭉 오더라고요. 어, 기분이 어땠어요? 어, 기분이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 공이 딱 들어올 때 기분이 너무 좋으셨죠? 어, 네. 그 공 딱 잡았을 때는 손이 살짝 아팠는데 네. 글로벌 안에 하얀 게 딱 보이니까 아, 그게 너무너무 짜릿하고 제 친구는 인생 도파민 최대치라고 아,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낚시에서 어떤 엄청난 대모를 건졌을 때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기록에 앞서서 SSG 측이 홈런볼을 최정 선수한테 이제 다시 기증하는 그 팬에게 이런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다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스타벅스 1년 무료 이용권 2024-2025 라이브존 시즌권 2매 그리고 최정 친필 사인 배트 선수단 전원 사인 대형 로고볼 2025년 스프링 캠프 투어 참여권 2장 이마트 온라인 상품권 140만원 조선호텔 75만원 숙박권 SSG 상품권 50만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도합 1,500만원 상당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거 일단 다 받으셨어요? 아직 다 받진 않았고요. 스타벅스만 개인정보 넘겨서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상품권으로 주로 받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벅은 이제 사용해보셨어요? 스벅은 5월 중순부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러면 하루에 몇 잔을 사 먹어도 계속 무료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생일 쿠폰이 하루짜리 생일 쿠폰이 365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네요. 와, 진짜 커피는 거의 걱정 없이 1년 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라이브존 시즌권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존이라고 하면 투수 뒷자리 제일 잘 보이는 거기죠? 네, 포수 뒷자리. 그러니까 거기를 시즌 내내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마트 상품권 이게 SSG 계열사니까 그렇고 스프링 캠프 투어 참여권이면 보통 스프링 캠프 해외로 가는 그거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해외로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올 초에 보니까 플로리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SSG 덕분에 미국 처음으로 가보는 게 아닌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내를 차차 받고 계신 상황이고 실물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어떤가요? 실물 제가 들고 왔는데 사인볼이랑 배트가 저기 있는데 선수단 전원이 적혀있는 그 사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본 사진도 있는데 그것도 있으면 좀 피디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타벅스는 생일 쿠폰이 1년 내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 베네핏이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호텔은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로 이승엽 선수가 한국, 일본 다 합쳐서 개인 통산으로 600호 홈런 쳤을 때 그 홈런볼은 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하거든요. 내가 따로 한번 거래해봐? 이런 고민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갈등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또 거래하려고 하면 또 마음도 조금 불안할 것 같고 또 악불도 많이 달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크게 갈등하지 않았고 기증해가지고 공중파 뉴스도 나오고 선수들 스프링 캠프도 갈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기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일단 공 잡고 나서는 아 기증해야겠다라고 개인 거래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셨다. 저는 잡기 전부터 이런 상상을 했었죠. 잡기 전부터 내가 잡으면 내가 잡으면 하겠다. 그런데 또 사회이냐고 하신다면서 거기서 포수하신다고 맞나요? 아니 지금 자익수 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잡는 데는 자신 있으셨겠네요. 이게 좀 TMI인데 자익수 처음 해보면 공이 생각보다 뒤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이냐고 해온 빛을 사직구장에서 보셨군요. 그동안 사회이냐고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유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운의 주인공 강성구님과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자 기아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홈런볼 받고 나서 인터뷰 때 기아의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서 찐팬 인증을 또 해주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세요? 요즘 맹활약 중인 김도영 선수 가장 좋아하고 매번 타석은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김도영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그럼 기아에서 최정 선수의 어떤 기록을 뛰어넘고 SSG 최정 선수의 기록을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기아 선수 있나요? 제가 그 인터뷰 질문지 미리 받고 고민을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20개씩 20년 기록해도 400홈런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얼마나 꾸준했는지 감탄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나성범 선수가 다치지 않고 5년 동안 50개씩 기록해가지고 이 500홈런를 달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봤습니다. 나성범 선수 우리 행운의 주인공 강성구 씨가 점 찍었으니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정말 1500만 원 상당의 베네핏을 받은 금손이 됐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강성구 씨가 최정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정 선수 직접 만나신 적이 있나요? 이번에 사인볼 받을 때 그때 처음에 뵀었습니다. 구단이 건네준 게 아니라 직접 뵙고 인사를 나눌 기회도 있었군요. 직접 만나서 받았습니다. 최정 선수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냐면요? 최정 선수 어제도 말로 홈런 치셨던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록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500홈런 경기 때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전할 테니까 제 쪽으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정 화이팅! 최정 화이팅! 좋습니다. 이게 좀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면 늘 저희도 기분 좋게 그리고 또 그 행운의 기운이 좀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또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는 유튜브 포털 사이트 시청자분들도 우리 강성구 님의 행운을 나눠 가지시라는 뜻에서 우리 강성구 님도 그런 뜻에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아 1500만 원 상당의 혜택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구 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홈런 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